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SNS를 통해 폭로된 사생활 폭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글을 올린 아이디가 5개로 확인됐지만 황씨 측은 1명, 그러니까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자신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황씨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황씨 측은 곧바로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걸 확인했다며 폭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로 하루 만에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황씨는 그리스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황씨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입니다. 황씨 측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써가며 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협박이 시작되다 한국어로 폭로글이 올라온 것으로 미뤄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로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황씨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씨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